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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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 헬로우 에브리원, 헬로우 하이 아효짱 안녕 송누나 온리원진 안녕하세요 피엠엘 헬로 허진준님 안녕 수면방송 뮤직비디오 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수면내시경 할 때 관계자 외에 못 들어오게 돼있더라고요 안녕 퍼스트누 본방화 오랜만에 켰네요 하이 프롬 아르헨틴 아이알로우 유알 소 큐트 땡큐 베라 미슈 오빠 헬로우 허진주 안녕 아휴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TV에는 막 다 나와가지고 그게 다 가능한 줄 알았는데 TV에는 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안되더라고 홀라 멕시코 오늘 민석오빠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간거에요 저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후기는 후기 후가는요? 후기? 저는 되게 콤방화 되게 수면내시경 안 될 줄 알았는데 주사 맞고 금방 잠들었더라고요 근데 어 그 뭐지 마취 주사를 넣었는데 제가 약이 안 들어가지고 한번 더 넣었어요 한번 넣었는데 한번 넣었는데 제가 눈발뚱발뚱 뜨고 이러고 입에 이거 물고 이런 상태에서 에? 이렇게 했는데 약 안 들었네요 이렇게 하고 약 한번 더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이 안나요 그 이후로 기억이 안나요 안녕하세요 환희님 저 목에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조금 아파요 목을 조금 긁었나봐요 그래서 목이 좀 아프네요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예 좀 바빴습니다 하이 오빠 아니하오 키누세이 에레스 보니따 미치겠다 어 잘 받고 왔습니다 어 무슨 복부 초음파도 하고 칠레 헬로우 느낌 이상하겠다 예 하루동안 여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뭔 얘기야? 오빠가 내 가슴에서 하루종일 뛰어다녔으니까 피곤하겠어요 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러브이컴 투 건강검진 받았는데 되게 후딱후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검사결과를 받을거냐고 해서 우편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우편으로 부탁드렸고 음 그 우편이 오면은 어 제가 그 가족력을 원래 검사하는게 있어요 가족 중에 관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쵸 근데 뭔 양고기 양고기 먹었어요 헬로우 하이 거기 무한리필 이어서 하우메니 랭귀지 유 캔스픽 스프리 헬로우 프랑스 마독하짱 오이사시부리 그니까 그 음 음 그 가족력 검사하는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족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건강검진 그거 한거 결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꼭 나오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쩐지 복부총음파를 오랫동안 찍긴 했어 프로필사진 찍는것처럼 찍더라구요 그래서 찍고 그래서 찍고 세군데 한거는 어 체열 한번 하다가 혈관이 부어가지고 제가 현기증이 나서 구토중세가 올라오는거에요 그래서 그 뭐지 눕는데 잠깐 누워가지고 쉬다가 반대쪽 팔에서 체열을 했고 또 한곳은 저 그 수면마취 그거 할 때 했습니다 You sound very cute saying word in spanish Thank you Hello 아들이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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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생일선물이었구요 음 처음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먹으라고 상품권도 만원짜리를 한장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민석이랑 저랑 백반집이 있더라구요 거기 가서 민석이랑 같이 같이 와줘서 너무 고생해서 된장찌개랑 생선 나오는 백반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아 쟤들 기억도 안나 그 수면내시경 직후에 먹은거여서 그러고 이제 바로 갔죠 My favorite dancer Thank you Hello Hello 카타리나 내년엔 강북 삼성병원입니다 기대하세요 아 뭐야 매년마다 받아야 돼 검진센터 투어 가자 검진센터 투어 가자 Hi from 터키 Hello Hi I love you maybe How are you today? I'm so tired I was busy Hi Hi 오늘 좀 바빴어요 진짜 How are you? I'm fine Are you tired today? Yes Hi 좀 바쁘고 뛰어댕겼죠 아침부터 어제 밤부터 금식이어서 금식을 했는데 뭐 사실상 뭐 제가 밥 먹는 패턴이랑 똑같아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냥 그냥 그랬어요 How was your day That's TMA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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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uch information Do you eat Yes 이제 30대라서 2년에 한 번씩인데 그대는 발견된 게 있어서 내년에도 가셔야 합니다 아 진짜요?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D.O.B 이번 주에 포스키 있나요? 있을걸요 목요일인가? 아 근데 건강검진보다 명품이 좋으면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트라이터스에 마이 네임이 마이 네임이 어 리... 장난이에요 이스 하드 하드 예스 리... 리브니? What are you eat? Do you know 렘? 렘비트 오빠 When you go to Malaysia I don't know Hello Hello 둘 다 가주면 되지 뭐가 문제죠? 와 너무 박력있어서 놀랬다 아무튼 음 검진은 잘 끝났고 오늘 회사도 잘 갔다 왔고 연습실도 가서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일도 하고 이제 곧 시작하는 유튜브 영상도 찍고 와 진짜 한 거 많네 양꼬치도 먹고 무한 리필 갔어요 먹고 카페도 갔다가 응 지금 씻고 누운 상태고 오늘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두통이 좀 있어요 이게 수면내시경 후에 좀 그런 게 있대요 두통이 근데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두통력을 먹은 상태예요 How are you? I'm fine You are so sweet thank you 여튼 20대 때는 4년에 한 번 종합검진 30대 때는 2년에 한 번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는 한 번도 안 받아봤네 But I want to sleep so good bye and good night Bye bye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practice 오빠 진짜 멋있어요 Thank you But so sweet Surgery calling Have to go good night Bye bye 어? 수술 수술 전화가 맞다고? 수술이 불 온다고? 의사신가? 대박인데? 아무튼 오늘 좀 바빴다 Do you like K-pop? Yes 나는 회사에서 해야 하는 그 기간도 늦게 하면 부서가 벌금 내야 되는 헉 어 진짜요? 완전 복지 캡숑 짱 회사네 You look so cute thank you 짱이네 저도 취직 시켜줘요 저 정장 입고 맨날 출근하게 Can you send me kiss 키스 조금 피곤하네요 자야겠다 이제 Have a dream with me And have a good day 오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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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가 복지가 안 좋으면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쵸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따라 피곤해요 아 저 너무 오빠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논센스 같은데 뭐지? 뭐 남극 이런 거 아닐테고 Love you too Can you please come to Serbia? I want to go Was the healthy checkup?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오빠 없는 곳이 제일 추워 나 있어도 따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차가운 사람이에요 I love you and your dance Thank you 안용진이 없는 그곳이 제일 춥지 제가 차가운 말 잘하는데 얼려버릴 수 있어요 Bye bye 네스트 벨 Thank you Hello I'm from Saudi Arabia Hello I want to eat you What? 날 먹어버리고 싶다고? 몸은 추워도 너가 있으면 마음은 따뜻해져 냉동창고 들어갑시다 Hello Lots of love and kiss thank you Hi Hi Elsa 용구잼 입에서 얼음나옴 Love 그 목에 막 뭐지 그 마취제 국소마취제 목에다 뿌렸는데 엄청 썼어 뿌렸는데 내가 막 막 이랬어 막 이러고 주사 놓는 데에다가 주사 이제 들어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서 네 들어오세요 Because cute It's cold in korea now No 냉동창고에 갇히면 벗고 안고 있으면 와 바로 바로 29금 걸어버리네 바로 와 Because you are so handsome Thank you You're looking so handsome and so adorable Thank you It's tomorrow school 화이팅 이제 방송을 끄고 저는 자러 갈 생각입니다 What is the happiness moment in your life? Maybe My birthday? Because Because Meet my mom Hello Good night Such a cute smile Thank you 뿌이 잘 자요 여러분들도 잘 자고요 Bye bye Everyone 잘 자요 Good night